긍쫑아 근데 애들이 너무 예뻐 긍쫑아 안녕? 어... 이뻐라 왜 그래?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엄청 귀여워 고마워 긍쫑이도 귀여운걸 좀 귀여워 얼굴이 좀 짜증나 맛있라고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안아주라고 해보려 되게 뭐야 네 응 금쫑이는 소원이 뭐야? 엄마 아빠는 같이 창출 가고 싶어 응 엄마 아빠는 원래 이젠 가고 싶어 다 좋아 아 다 좋지 난 집에만 오래 있다 여기가 턴? 어? 여기는 턴 있는데 어? 여기는 턴 있는데 엄마가 괜찮냐? 엄마한테 여사 엄마가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 엄마가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 엄마가 집에 있는 거 좋아한 어? 엄마가娘 좋아하다 엄마가 재결하는게 coefficients 왜 다들 쓰고시나요? 애인을 보 gla기 엄 num 음 엄마가 좋아하더라 어 엄마가 좋아하다 엄마 아빠는 집에서 놀아 오지파 진짜 뭐가 사랑했나 엄마한테 아 그쪽이한테 진짜 엄마 아빠가 전부네요 어떠세요 우리 그쪽이 성마음 들어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집에만 있었구나 애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진짜 근데 엄마를 진짜 무한 사랑하네요 엄마가 좋으면 다 좋대 그런데 이렇게 무한 사랑을 주는 때가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잘 나오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오 박사님의 금쪽 처방을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불안이 있는 엄마가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저는 그냥 그걸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